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주택공급 목표치 공약을 기존 250만 호에서 311만 호로 상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총 25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입니다. 주택공급 방식과 관련해 이 후보는 기본 주택을, 윤 후보는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내세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3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2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상승률 0.14%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86으로, 기준점인 100을 하회했습니다. 이렇듯 전국 주택가격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세움터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근민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 인허가 된 건수가 2018년에서 2019년 5,573건에서 2020년에서 2021년 8,75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강화 기조에 따라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택공급 목표치 공약을 311만 호로 상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 250만 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인데요. 시장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현실적인 대책이 얼마나 뒷받침돼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전화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문의주시길 바라고요.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도 바로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함주원 부장님 오늘은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목 자체가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투자자분들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재개발 자체 그것도 이제 민간 재개발이 규제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완화냐 바로 이제 그 심의 자체가 이제 통합 통합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의 자체가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서울시 안에서만 봤을 때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공공재개발 이런 사업 방식이 통합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일반 민간 재개발에서도 바로 이제 통합 심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재개발 자체도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의 이런 취지의 목적이 이런 서울시 안에 빠른 주택 공급이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그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신속 통합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반 민간 재개발도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가능성 이런 측면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면은 일반 민간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통합 심의가 들어감으로써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역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남보다 투자 가치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더 높은 지역 바로 용산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용산 가치 투자 가치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 그런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업 속도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는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입니다. 개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산동 지역 마포구에 위치한 이제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사업성이 왜 좋아지고 개발 가능성이 왜 높아졌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개발 통합 심의가 확대 방침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보다 지방이 더 웃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서울보다 지방이 더 웃을까요? 바로 통합 심의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신속 통합에만 적용이 됐었던 이런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민간 재개발에도 통합 심의 자체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서울뿐만 아니라 일반 소도시 지방이라든가 여러 기타 도시도 이런 이제 통합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재개발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서울에서는 통합 심의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방 쪽도 통합 심의가 이루어지면은 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 서울 안에서도 일반 민간 재개발 많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통합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주택난 해소가 금방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 사항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1월 중순쯤에 이제 나온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공공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정비 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통합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면은 일반 민간 재개발 기대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부에 따르면은 도시 이제 건축 경관 등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 심의를 일반 민간 재개발 정비 사업까지 적용하는 방향으로 도시 환경 주거 정비법이죠. 짧게 줄여서 이제 도정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정법 자체가 개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신속 통합이 이제 도정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도 똑같죠. 이런 도정법을 개정함으로써 통합 심의가 앞으로 정말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당연시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합 심의 확대가 꽉 막힌 정비 사업에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가 의견이 없다. 통합 심의는 구역 지정 등 초기 사업의 단계까지 속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역 지정까지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면은 적어도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기본 계획 수립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본 계획 수립 단계를 바로 통합 심의가 들어가면서 이제 1년에서 2년, 2년 안쪽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심의 단계를 거치느라 시간이, 시간과 비용 소모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5년이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하지만 통합 심의가 이루어지면은 개별 심의 내부적으로 조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에 있어서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공공, 신통기획에만 통합 심의가 현재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반 민간 재개발 역시 통합 심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평균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약 10년 정도가 걸리는 사업입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 그만큼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재개발에 있어서 한 10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만큼 긴 시간인데 통합 심의가 앞으로 이루어지면은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이런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도 5년에서 6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통합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민간 재개발도 10년이라는 걸리는 사업이 통합 심의가 이루어지면 신통기획처럼 5년에서 6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 대폭적으로 단축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 창출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재개발이죠.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이런 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통합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의 사업성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재개발 투자의 수요 자체가 그만큼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남보다 투자 가치가 높고 미래 가치가 더 높은 지역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강남을 예로 들었는데 강남 투자 가치 아직까지도 높긴 합니다.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 호재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용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용산 지금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강남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가 상승률로 봤을 때 강남이 올라가는 지가 상승률보다 용산이 강남만큼 올라가는 지가 상승률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산에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교통의 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 자연 환경까지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가치가 그만큼 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 가치 그만큼 높은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냐. 그 전에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지가가 너무 높네. 내 투자금 대비 용산 투자 금액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가 상승률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높은 시세 차익은 당연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가 상승은 이제 거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바로 소형 주택. 바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산 지역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이런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역 한번 보시게 되면 사업성이 대폭 상승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사업성이 대폭 상승이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이런 성산동의 경우는 약 9년 전에 이런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왜 무산이 됐을까요? 그만큼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 9년 전에 나온 보도 내용 자료입니다. 2013년 3월 14일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 이 보도 내용 자체를 보시면 서울 성산동과 중화동의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언제? 바로 2013년도에 나왔던 보도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보도 내용을 왜 가지고 왔느냐. 바로 이제 경희선, 경희중앙선의 가자역 인근의 성산동의 역세권 시프트가 개발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파트 3개 동으로서 253 가구가 들어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253 가구, 굉장히 적은 세대수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산이 됐습니다. 왜? 사업성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높아졌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 총 세대수가 2526 세대로 꽝충 뛰었습니다. 정말 높은 세대수, 2500 세대면 정말 대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세대수가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왜 대폭 증가가 됐을까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면은 이제 역에서 250m까지 개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미터? 350m. 350m까지 지금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넓은 바운더리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세대수가 그만큼 높아지고 용종률이라든가 이런 종상향을 통해서 세대수가 그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까지 갖추고 있고 임대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정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차 대수도 보시면은 3000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 성산동 지역 빠르게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좀 짧게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정책 다양한 활성화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에서 지금 현재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 심의로 인해서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지금 완벽한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런 개발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지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죠.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고 개발 이슈가 다 나온 다음에는 지가가 상승인 상승폭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나왔을 때 완벽한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2022년도 소형주택 빌라의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용산, 성산동에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상담은 저희와 같은 전문가 상의하시면 실제 임장국 나가보시면서 정말 자신의 투자 계획에 맞게 포트폴리오도 세워드리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 재개발 규제 완화 전망에 따라서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여기에 맞춰서 투자 계획에도 좀 고삐를 당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조원 부장님은 용산과 성산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용산과 성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함조원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지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할 텐데요. 투룸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정확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에 대한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이태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남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만큼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 우리나라 대표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수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용산공원 옆쪽에 바로 수송부 기지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바로 신분당선 연장, 바로 2단계의 계획으로 용산으로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까지 누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한남뉴타운도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천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한남,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다양한 명품 주거 매장이 한남동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최고의 부천으로서 자리매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면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투금 2억 8천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이런 최고의 부천의 영향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최고의 부천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용산구 한남동 시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경위 중앙선 가좌역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할 텐데요. 1.5름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산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성산동 안에서도 바로 가좌역세권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가제율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래쪽으로는 한강변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개발 사업이라든가 바로 수색역세권 22만 제곱미터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강북에 코엑스로 변신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수요 자체가 끊임없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좌역세권 시프트 개발 예정지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 주변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땅값, 집값도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좌역세권의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재개발 가능성도 크게 열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여기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2억 초, 중, 후반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성산동 안에서도 가좌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예정되어 있고, 앞서서 강의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통합심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왜?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면 당연히 피 자체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피가 붙기 전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요. 함주원 부장님이 용산, 마포, 성산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확인해 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에서 부동산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는 알찬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문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확인해 볼까요? 네, 두 가지 지역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과연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아파트가 될지, 이곳에 향후 일반 분양가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 내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향후 미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곳,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만 뽑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미래 가치들 얼마만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두 곳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개통 예정인 9호선 센터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확인할 텐데요. 방 두 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5억 9천 5백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이미 한번 개발을 추진했었다가 주민들끼리 단합이 안 돼서 취소를 하고 다시 한번 올해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바로 신속통합기획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되겠죠. 자, 다른 사업들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노후도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스토리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입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하철 9호선입니다. 9호선이 현재 앞으로 연장이 될 예정인데요. 미사까지 뻗어나간다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중에서 샘터공원역입니다. 이 역 바로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 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일대가 바로 고덕 2-2지구로서의 향후 미래의 개발 가능성 정말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높은 게 아니라 사실 민간 재개발로 지금 당장 추진을 해도 되는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하지만 서울시에서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신속통합기획 2차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동구, 강동구의 가장 중요한 라인이었죠. 이 5호선 고동역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주변 일대에 다양한 초중, 고등학교가 잘 깔려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일대 바로 학원가와 학군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일대의 앞으로 신혼부부들의 이주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만 본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요, 학부모님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바로 위쪽에, 오늘 현재 말씀드린 이 현장 바로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고덕 비즈벨리 대형 업무 시설이 이곳에 들어온다. 이거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주변 일대 다양하게 잘 깔려져 있는 교통망들,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망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 어떠한 지역으로도 쉽고 빠르게 출퇴근이 가능하다. 쉽고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서울 같은 경우에 상습 정체 구간이 많다 보니까 빠르지는 않겠지만 서울 어떠한 지역으로도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인구가 모여서 살면서 다양한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강동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업무 시설들까지 접근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강동구 내에서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업무 시설들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 호세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에서 이쪽 지역의 히스토리에 잠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최초의 고덕 2-2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역은 지역대로 정말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요. 하지만 도로가 잘 깔려 있다 보니까 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가. 또한 층고 제한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최초에 추진을 했었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지 않았고요. 작년에 바로 공공재개발 1차에 일부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끼리 동의가 완전히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다가 주민들이 취소를 해버린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 내에 정말 많은 지역들의 앞으로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제는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잡는다고 하면서 신속통합기획 2차 신속통합기획에 바로 공무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강동구 내에 있는 다양한 개발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1차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당선된 지역이 있습니다. 천호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이 앞으로 1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지역들이 신청을 많이 했었지만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었던 몇몇 곳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로 일부 선회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를 다시 한번 노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후도 자체가 정말 높고 주민들끼리 단합이 잘 되는 고덕 2-2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무진장 높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리미엄은 일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못 붙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거짓말이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차 신속통합기획에 신청하면서 노후도와 다양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가점들을 놓고 봤을 때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 확정 다 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단계는 다 완료가 됐고요. 4단계도 지금 연장이 확정이 돼서 앞으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앞으로 이 지역들 일대 지하철 9호선 황금라인이라고 불리우는 9호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강 이남에 있는 업무 시설들까지 지금까지는 차량을 이용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 정체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하철 타고 가면 정체될 일은 없겠죠. 강남구 삼성동까지도 바로 연결이 되고 강남 일대 업무 시설들뿐만 아니라 여의도권과 마곡 일대까지 강서구에 있는 대형 업무 시설까지 모두 관통을 하게 되는 지하철 9호선입니다. 이게 집 앞에 생긴다고 하니까 크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개발 호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올려줄 수 있다는 점 상기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고덕 2-2지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후도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면서 주민들끼리도 이제는 단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재개발,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단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주변 일대 고덕 그라시움이나 이 주변 일대 다양한 아파트들도 이미 재개발과 재건축이 완료가 된 상황들인데요. 더욱더 좋아지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위치에서 바로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고덕 비즈밸리. 수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도 입점을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약 150여 개가 입점을 하고 첨단 R&D와 대형 유통산업단지, 그리고 호텔 컨벤션 등 복합 네트워크 시티를 조성을 한다. 다양한 쇼핑몰들도 들어올 예정이고 경제 유발 효과 9조 5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가 3만 8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아이들 학군과 출퇴근의 편리성을 생각해 보신다면 강동구 쪽에 입주하실 세대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케아 3호전 같은 경우에도 고덕 일대에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크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차는 좀 막히게 되겠지만 이 주변 일대 상권들은 더욱더 커져 나간다는 점, 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지역의 가치, 땅값, 집값, 그리고 집값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노후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현재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노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차 신속통합기획 당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의 미래 가치, 이만큼의 면적이면 대형 아파트 단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만큼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집 앞에 지하철 구호선 생기는 것도 좋은데 새롭게 아파트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이 주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향후의 미래 가치, 미래의 아파트가 되는 모습을 생각하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이미 인근에 고덕 비즈벨리라고 하는 대규모 업무 단지가 있는데 이 구호선의 지금 연장으로 인해서 강남, 여의도, 또 마곡까지도 연결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장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미래 가치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게 현재 시세입니다. 시세,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서울시 내에 웬만한 주택들 같은 경우는 4억에서 5억이 훌쩍 넘어가니까 사실 비싼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따져본다면 일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물건 자체가 워낙 안 나오는 지역이니까 이렇게라도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향후에 실거주 또는 신원집 마련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아파트 하나 해주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격 5억 4천에서 5억 9천 5백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그래도 재개발의 가능성,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비싸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만큼 이 정도 금액이면 소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들, 하다못해 원룸들 가격만 알아보신다더라도요. 대부분 3억에서 4억 대라는 점 생각해 보신다라면 방 2개짜리의 5억 중반대 가격, 그렇게까지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마 대부분 전세 놓고 갭 투자 용도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입니다. 센터 공원역 개통 예정입니다. 바로 집 앞에 도보 1분 권역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환경, 대중교통, 업무 시설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정말 만족해할 만한 지역입니다. 바로 오른쪽 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한안보다도 어떻게 본다라면 다양한 면에 있어서 더 장점을 갖고 있다. 우위에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노후도 충분합니다. 민간 신속통합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지역 지켜보실 필요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강동구,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동구에 내 아파트 하나 마련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원준 전무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9호선 신논역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원룸과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도 자세한 소개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강남대로와 접경해 있는 이 반포동이 되겠고요. 다들 잘 아시는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이 경부고속도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이 경부고속도로가 향후에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반포동인데 그중에서 진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현장 같은 경우 향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말씀드린 이 현장 바로 아래쪽 같은 경우 바로 밀접해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올 여름이나 아마 가을 정도부터 2차로 추진될 예정이니까 그거 기대해보고 투자에 나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면적이 아니라 아파트 한 동 내지는 두 개동, 세 개동 정도 작은 면적으로 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한 개동이든 두 개동이든 세 개동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대로 인근의 강남입니다. 서초구와 강남 일대, 이곳에 아파트가 덜어선다. 가격이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겠지만 민간,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게 될 물건들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포자이 같은 경우 평당 이미 1억은 돌파했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과 대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평당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찍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 개동에서 두 개동 정도 되는 아파트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까라는 겁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서 이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일반 다세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대가 약 60%대라는 점을 생각해보신다면 이곳이 아파트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반포자이보다도 70에서 80%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미래의 개발 가능성, 가로주택정비 사업으로 아파트로 변모되는 그거를 생각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변들 같은 경우에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잘 깔려 있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장선이 계속 개통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7호선, 9호선 신논현역 같은 경우에 새롭게 플랫폼이 생겨나가고 있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도로가 혼잡했습니다, 공사 때문에. 하지만 1차 연장 안이 얼마 안 있다, 끝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2차로는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그 개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바로 삼성동이 강남대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 거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일대, 논현동과 역삼, 그 바로 오른쪽 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삼성동입니다. 자, 그거를 생각해보신다라면 삼성동까지는 지하철 9호선 이용해서 약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따져본다면 바로 집 근처에 대규모 업무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돼서 나아간다. 이미 서초와 역삼 같은 경우 수많은 업무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지만 강남은 더욱더 커져 나간다고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로 일대, 명동 아니면 마포 일대 같은 경우에 이 상업 시설들이 한참 커져 나갔었다가 다시 쇠락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사실 강남이 쇠락을 하고 바닥을 찍을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업무 시설들, 단순한 상업 시설들이 모여든 게 아니라 업무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 생각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로는 바로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신논현 일대, 논현역 일대 같은 경우 반포동이나 논현동이나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서 수많은 업무 시설들, 강강 이남에 있는 수많은 업무 시설들까지 도달이 가능했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신분당선을 통해서 바로 용산에 있는 대형 업무 시설들까지도 접근이 가능해진다. 자,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집값이 떨어지겠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강남 일대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규제책들 그리고 대출까지 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물량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답했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이다. 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롯데체 상부지 서초 일대에도 수많은 앞으로 개발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보로 약 10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강남대로 일대 수많은 대기업들과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건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대기업들이 이 일대에 투자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음, 이것도 자, 강남구청장의 수건 사업이었었죠.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첫 삽을 떴기 때문에 향후에 GTX 두 개 노선이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수많은 노선들의 추가 확충과 함께 지상 같은 경우에는 공원화 그리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지화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주목해 보셔야 될 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서초구청장의 수건 사입이었다가 이 사업이 서울시 쪽으로 이제 공이 넘어갔습니다. 서울시 쪽에서도 어떻게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인 공청회와 함께 앞으로 이 지역 일대 병목구간 자, 이 일대 계속적으로 차들이 많이 막혔었는데요. 지하화를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이 이뤄질 수 있게 하면서 자, 우리가 보셔야 될 거 여기가 반포자이가 되겠고요. 자, 이쪽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일대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바로 집 앞에 공원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차량의 통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집 앞에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로 변모가 된다라면 그 가치는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자, 그거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반포자이의 투자를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이러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입니다. 이 주변 일대의 노후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빨간 곳들이 상당히 많죠. 자, 하지만 파란 부분들 신축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포 일대 전체 다가 개발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노후도가 확충이 되어 있는 곳, 그런 지역들을 노려서 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미래 가치, 위기래의 개발 가능성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초나 강남, 교통이면 교통, 상권이면 상권, 또 생활 인프라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인해서 앞으로 살기는 더욱더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래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꼭 따져봐야 되는 게 시세겠죠. 이 시세와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강남입니다. 자, 강남에서 서초구 반포동, 강름대로 바로 왼쪽 편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인데요. 자, 가격대 6억 8천에서 7억 6천 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투름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 개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6억 대의 가격이 형성이 된 걸 생각해 보신다라면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세 넣고 투자를 하실 경우 약 3억에서 3억 중반대의 금액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면 비싼 건 아니다. 강남이니까. 자, 제대로 된 강남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월세로 놓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월세가가 120에서 130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 지역 과연 개발이 얼마만큼 걸릴지.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이 되겠고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그리고 그 이외의 일대의 아파트 가격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잘 깔려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런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도 그 사업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향후 5년에서 7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아파트 미래의 이 지역 과연 일반 분양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합원이 되신다라고 하면 아마 조합원 분양가로 향후에 받으실 수가 있게 되실 테니까 아마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만큼 미래에 같이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확인해 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한 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으로도 자유로움은 참여 가능한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